Hello there, this is Victoria. 그래서 발음 기호별로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발음들을 묶음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발음 기호를 너무나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 안에 쓸 때 이 단어가 문장의 핵심 키워드다, 아니다에 따라서 강세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취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세 번째는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는 간혹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모음 발음들 총정리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괄호 안에 있는 얘가 우리의 발음 기호고요. 얘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A라는 소리, 어느 때에 이렇게 A라고 소리가 나느냐?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어 안에 A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고 단어의 끝에 E가 따라올 때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맨 끝에 E라고 붙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맨 끝에 오는 E는 소리를 내지 않는 E예요. 그래서 묵음 처리된다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A를 A라고 읽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same, same. 여러분 제가 이 same라고 과하게 맨 끝에 음 라고 소리를 내는 이유는요. 나중에 연음 처리를 위해서라도 저 M을 소리를 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same 까지는 아니더라도 same, 살짝 음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처리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same. 얘는요? safe, safe.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번엔 단어 안에 AI라는 스펠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rain, rain. 얘는요? paid, paid. 세 번째는 A, Y의 스펠링인데요. 읽어볼까요? say, say. 얘는 play, play. 또렷하게 L 소리까지 내주시면 좋겠네요. play. 네 번째는 E, I, G, H. 얘 스펠링을 가진 애들인데요. G, H는 묵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없는 듯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eight, eight. 얘는요? wait, wait. 이번 소리들은 한국인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두 가지 소리를 모아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래프 아마 제 영상 보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는데요. 입 안에 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음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이 위쪽이 윗니, 그 다음에 여기 댄 앞에가 아랫니, 그 다음에 여기가 성대, 여기 목젓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랫니 바로 뒤에 나오는 이 then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맨 아래 act라고 보이는 이 밑에까지 와 있는 건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 소리인데요. 이 에는 아랫니 밑에 바닥까지 혀가 에, 에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울을 놨을 때 내 혀가 편안하게 보여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ask, ask. 이름은 short a이긴 하지만 이 short이라고 해서 소리가 짧게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굉장히 긴 소리가 납니다. ask, ask. 그래서 ask, 안 되고 ask. 혀가 보일 정도로 얘도 발음해 볼게요. 클래스,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아니고 클래스, 클래스라고 소리내주세요. 자, 세 번째. 아까 비교했었던 아랫니 바로 뒤에 있었던 에 소리죠. 얘는 혀가 조금 편안해요. 무슨 소리냐? 아까 act 할 때 에는 굉장히 혀가 끝까지 갔어야 되기 때문에 혀를 많이 보여줘야만 했었잖아요. 근데 혀가 중간쯤에 있다라는 거는 혀가 그만큼 편안하게 누워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then, then. 아랫니 바로 뒤에서 나는 소리가 에, 에.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얘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소리난다고요? 에, 에. 얘는요? 에, 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펠링으로는 e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네요. 배드, 배드, 얘를 배드 하면 나쁜이란 뜻이 됩니다. 다시 침대는요? 배드. 얘는 예스, 예스, 예스 하시면 안 돼요. 예스. 두 번째는 또 짧은 에 소리인데요. 헤드. 이, 에이나 이, 이는 원래 이이라고 길게 발음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짧은 에 소리도 있습니다. 머리, 발음해볼까요? 헤드, 헤드. 얘는요? 브레드. 브레드. 같이 따라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예외들인데요. 이게 세이드, 세이즈라고 많이들 발음하세요. 안 되고요. 얘 발음할 때 세드, 세드, 세스, 세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어, 개인. 안 되고 again, again. 그래서 에 소리를 짧게 내주시면 돼요. 친구는요? 프렌드, 프렌드. 자, 이번에는 헷갈리는 이 소리들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게 비, 치, 하고 배, 치 소리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차이인데 한번 볼게요. 이 비, 치, 할 때 이가 이, 벌어지는 소리. 얘는 거의 보조개나 아랫니가 보일 정도로 혀를 위쪽으로 추측시키면서 입을 이렇게 많이 아래로 내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해변가 요 단어 요기까지 혀가 위로 치닫는다고 봐주시면 돼요. 비, 치, 비, 치. 근데 나쁜, 어, 그 단어 발음은 비, 치. 혀가 여기보다 조금 더 아래 내려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위에는 비, 치. 얘는요? 비, 치. 요런 식으로 약간 소리의 구분이 있습니다. 해변가는 그냥 비, 치가 아니라 비, 치. 혀가 굉장히 위로 치닫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긴 이 소리, 혀를 위로 치닫게 하는 소리, 그거 한번 해볼게요. 보조개가 들어가듯이 아니면 아랫니가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입술을 많이 옆으로 벌려주세요. 해볼게요. keep, keep. 그냥 keep, 아니고 keep. 얘는요? each, each. I, E의 스펠링을 중간에 가지고 있고 맨 단어의 끝이 이로 끝나는 요런 단어들도 고런 소리를 냅니다. 해볼게요. peace. 얘를 장음으로 peace, 하지 않고 piss 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넘버 원 소리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장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믿다. 요것도 발음 한번 해볼까요? believe. believe. 굉장히 긴 장음이죠? 얘도요. 단어 중간에 I, E가 있을 때. brief. brief. E, 소리. 자, 그 다음에 풀밭. field. field. 그래서 feel. feel. 굉장히 길게 E 소리를 내주세요. Y로 끝나는 모든 소리들도 대부분의 경우 요런 소리를 냅니다. 같이 해볼까요? happy. 그래서 happy. 흘리지 말고 happy. 얘는요? very. very. Y로 끝나는 소리도 사실 지난주에 다뤄봤었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예외가 있어요. delete. delete. 삭제하다라는 뜻이죠? 중간에 E가 delete. 얘가 굉장히 긴 E 소리를 냅니다. 탈 것이죠? 운송수단. vehicle. 얘도 E 하나만 있는데도 굉장히 긴 장음을 내죠? 그럼 같이 해볼까요? vehicle. vehicle. 예, vehicle 하자 말고 vehicle. 요 정도로 H는 열심히 발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엔 애매하게 소리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아까 E 했다면 그것보다 조금 효과 내려와서 이런 소리를 내주세요. 마치 생거치로의 가오나시 같은 느낌으로 이런 소리 있잖아요. 자, it, eat 아니고 it, it. 얘가 eat면 먹다죠? 얘는 it, it. 약간 의 소리에 살짝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애매합니다. 애매한 소리 맞아요. 안 따는요? sit, sit. 얘가 seat 이러면 장음이죠? seat 자리 아니고 안 따는 sit, sit. 의와 이의 애매한 사이. 얘도 볼게요. Y로 스펠링 되는 들이 중간에 올 때 myth, myth. 그래서 meeth라고 하지 않고 myth. 시스템은요? system, system. 굉장히 빨리 system이라고 소리내주시면 돼요. 이번엔 롱 아이 소리들 있는 그대로 정말 I라고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가지 경우나 있네요. 첫 번째는 I로 스펠링을 가지고 있고 끝에 E로 끝날 때 아이스, 아이스. 얘는요? smile, smile. 얘 할 때 smile, 아니고 smile. 약간 L 소리가 여 소리가 가깝게 나죠? smile. 끝나는 L 소리들이 보통 다크 L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약간 여와 어의 사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L 소리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주세요. smile. 두 번째 I, G, H의 스펠링의 단어들 light, light. GH 발음하지 않죠? 얘는요? bright, bright. 세 번째는 I, E의 스펠링입니다. tie, tie. lie, lie. 네 번째는 Y로 끝나는 애들인데요. sky, sky. 얘는 dry, dry. I, E 소리까지 끝내주세요. 다섯 번째는 I 소리 내는 cycle, cycle. 여러분, cycle, cycle. 둘 다 안 되고 cycle. 약간 O 소리에 가깝게 다크의 소리. 얘는요? dynamic, dynamic. 그래서 die, I 소리를 내죠. 이번엔 헷갈리는 O 소리들인데요. O라고 소리가 나는 영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O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소리를 내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소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네 가지 소리 어떤 소리들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O, O 소리인데요. 발음 기호는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돼요. 이 발음들은 그냥 O가 아니라 O, O. 우리나라 말에 O의 소리 반 그 다음에 우 소리 반 이 합해져서 반드시 공간감이 느껴지게 O, O 해주셔야 돼요. 그냥 O 아니에요. 그러니까 joke 가 아니라 joke joke 별거 아닌 차이인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joke 아니고 joke joke 얘는요?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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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vote 우까지 O, A의 스펠링일 때도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볼까요? vote vote 보트 안 돼요. boat 얘는요? toast toast O, W의 스펠링일 때 known known 얘는요? own own on my own 안 되고 on my own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은 O로 끝날 때나 O가 중간에 올 때인데요. go 아니고 go go 두 번째는 most most 그래서 most 안 돼요. most 이번엔 아 소리인데요. 첫 번째 단어 볼까요? odd odd 여러분 턱이 정말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odd 방금 소리가 요 끝에 있는 그러니까 혀가 바짝 바닥에 매우 누워 있어야 되고요. 성대를 보여줄 것처럼 많이 벌려주셔야 이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odd odd 얘는요? boss 안 되고 boss boss 자 이번엔 short u 소리 굉장히 뾰족한 느낌이 나죠. 발음기어가 이렇게 뾰족한 가시처럼 생겼는데 소리도 저렇게 뾰족한 가시 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할 때 이 but을 but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어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한국어의 어 소리하고 요 뾰족한 소리하고 좀 달라요. 한국어의 어 할 때 but 요 소리는 혀가 조금 더 누워있고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영어에서 이 뾰족한 소리는 but but 소리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어요. 뾰족하게 내볼게요. but but 얘는요. fun fun 예외가 있어요. 우리 mother another 라고 발음했었던 요 소리들 mother 아니고 mother 굉장히 뾰족한 소리가 나죠? mother another 이 other 라고 발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other 남동생은요? brother brother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mother 안 되고 mother 해주세요. 자 이번엔 우리가 한국사람들 가장 어려워하는 어 소리인데요. 얘는 마치 이비느과에 같다고 치고 스파출라로 목젖을 보기 위해서 혀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서 발음해보세요. 스펠링이 aw라고 해서 라우 하면 안되고요. 법이란 뜻이죠? 얘는 아 하면서 떡을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래서 아 소리와 어 소리의 사이 소리에 좀 가깝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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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입술에 힘을 완전히 빼고 law 하면서 턱 떨어뜨리고 끝. 자 얘는요? 그림 그리다 draw 안 되고 draw draw 얘 드러 아니고 라고 한 번에 발음해보세요. draw 자 얘는요? lost no lost lost 여러분 지금 턱이 쥬 라고 한 번에 발음해보세요. draw 자 얘는요? lost no lost lost 여러분 지금 턱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벌려야 되나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턱을 정말 길게 벌려주셔야 돼요. lost 얘는요? soft soft AU 스펠링을 가진 애들도 그렇습니다. author author 작가죠? 어 아니고 author 더 길게 주위 얘는요? caution caution 더 길게 얘도 볼게요. 잡혔다. caught caught 자르다 할 때 컷도 안 되고요. 코트에 coat도 안 돼요. cut coat 안 되고 caught 더 길게 벌려주시고 목적 보여주는 느낌으로 caught 해주세요. 딸은요? daughter 길게 소리내주셔야 됩니다. 얘는요? 생각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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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thought 샀다는 bought bought 목적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얘 볼게요. want W 뒤에 A 소리가 왔을 때 이런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요. 볼게요. want want watch watch 이번엔 우 소리들인데요. 우리 후 할 때와 조동사 우드 할 때 얘네 둘 다 우 라고 소리내지는 않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우 라고 과하게 소리나는 애 요 위에까지 요 위에까지 올라오는 요 발음인데요. 볼게요. 얘는 입술을 우 라고 소리내면서 굉장히 또렷하게 앞으로 미셔야 돼요. food food 길게 발음해주세요. 학교는요? school school 유 스펠링을 가지고 뒤로 끝날 때 rude rude 얘는요? salute salute 유의 스펠링입니다. 한번 볼게요. clue clue 과하게 우 소리 그리고 clue 하면서 끝내지 말고요. 우 우 하면서 약간 당기면서 소리를 끝내주세요. clue 이상해요. clue clue 얘는요? glue glue 어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 소리 당기면서 끝내주세요. 이번엔 EW 스펠링이에요. Drew Drew 얘는요? 씹다 chew 추우 자, 이번에 이렇게 그릇처럼 생겼죠? 요 소리는 요 소리는 한국어의 으 소리에 가까워요. 입술을 많이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굿이 아니라 good good 같은 스펠링의 오인데 아까 입술 쭉 내미는 이 오 소리와 다르죠? 정말 생긴대로 발음되지 않고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발음기호를 정확하게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아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하루에 몇 번씩 굿이 발음기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good good 안 돼요. good 얘는요? look look 얘도 put 안 되고 put put 배 부르다 할 때도 I'm so full fool 이러면 바보란 뜻이에요. F-O-L fool 아니고 full full 자 U-R-E 스펠링이에요. pure pure 이거 pure 안 되고 pure 얘는요? cure cure 조동사들 얘네들도 이렇게 발음되죠? could should would 예외라고 한 이유는 O-U-S 스펠링들이 다 이렇게 발음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자 woman 이것도 woman 아니고 woman woman 이렇게 소리 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W가 있으니까 내지는 SH 때문에 입술이 나오는데 그럼 would should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이럴 때 참고하실 거 SH 때문에 입술이 나온다면 should should 하면서 당기면서 이 O-U 모음 소리를 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드가 아니라 W 때문에 입술이 나왔다가 would would 당기면서 내쉬면 됩니다. 자 이번엔 좀 마음 편하게 가볼게요. 아우 소리들인데요. O-W 이때 cow 그리고 얘는요. owl owl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얘는 mouse mouse 얘는 count count 또렷하게 아우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얘는요. point point 오이 오이 소리인데요. 아까 얘 하나만 발음 끼고 있을 때는 어 소리였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멈춰지면서 다른 소리를 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요거 발음해 볼게요. point 얘는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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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소리 너무 또렷하게 안 내도 되고요. oil 약간 여 소리 비슷하게 내주셔도 좋죠. 얘는요. joy joy loyal loyal 얘는요. 예외인데요. 법은 law 였죠. 근데 변호사는 lawyer 라고 발음합니다. lawyer 정말 스펠링대로 발음하지 않죠? 자 이번엔 J-U의 발음결을 가진 애들인데요. E-U E-U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소리예요. E-U 그래서 얘는 cute가 아니라 cute cute 하시는 게 정확한 소리고요. 얘도 huge huge G로 끝나는 소리들은 CH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바람소리 CH 이번엔요. fuel fuel hue hue 그래서 휴 이렇게 한 번에 소리내지 않고요. hue hue E-U 라고 소리내주세요. 얘도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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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few s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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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시티 볼게요. 유니버시티라기보다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그래서 EU로 발음하고요. 뷰티풀도 뷰 라고 하는 것보다는 beautiful beautiful 이라고 소리냅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어는 스펠링대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기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모든 발음교를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헷갈려하는 발음들만 모아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이 발음들이 오늘 배웠다고 해서 한 번에 내꺼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bye.